안녕하세요. 개포왕금부동산입니다. 개포지구 재건축이 완성 단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개포동 입주 아파트 단지별로 배치도 평면도를 준비해보았습니다. 영상 시작에 앞서서 곧바로 단지 배치도를 확인하기 원하신다면 영상 설명란에 첨부해드린 타임라인을 이용하셔서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. 개포지구의 새로운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은 다양한 평면도와 공간 구성으로 미래 주거 환경의 트렌드를 선보입니다. 평면로를 살펴보면 각 단지마다 공간 활용이 다르게 이루어져 있습니다. 단지마다 공간 활용을 최대한 높여서 작은 면적에서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또한 넓은 공간을 활용해서도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개포왕금부동산은 이에 맞추어 각 단지의 특징과 장단점을 분석하여 고객에게 최적의 선택을 제공합니다. 또한 단지별로 다른 시세와 거래 정보를 제공하여 고객들이 보다 쉽게 맞춤형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DH 퍼스티어 아이파크부터 DH자에게포까지 총 5개 단지의 배치도와 평면도 정보를 순서대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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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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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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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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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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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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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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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, 안녕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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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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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